아내에게 실현당한 남자 저는 그때 세타가야 경찰서의 형사였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관할구역 내에 S초에 사는 미나미다 슈이치라는 38살의 남자였지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미나미다라는 남자는 아내에게 실현을 당해서 자살했습니다. 난 죽고 싶다. 그게 아니면 그녀를 죽여버리고 싶다. 날 비웃으라지. 난 마누라인 미야꼬에게 푹 빠졌어. 빠지고 또 빠지고 홀딱 빠져있어. 하지만 아내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뭐든 고분고분하게 듣고 반항은 전혀 하지 않지. 하지만 손톱만큼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천장 문이나 세고 누웠다고. 내 아내가 바로 그래. 에이 하고 버럭 화를 내면 화들짝 놀라서 살살 비위를 맞추지만은 그건 연기일 뿐이라고. 나를 아주 철저히 싫어해. 그럼 달리 사내가 있느냐 하면 그런 낌새는 또 전혀 없어. 나는 의심병에 걸려서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아. 천성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잔가?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나 말고 다른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난다면 격렬한 열정을 퍼부을 수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아내는 상대, 즉 남편을 잘못 고른 거야. 중매 결혼이 피차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지. 결혼해서 1년 정도는 못 느꼈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 2년, 3년이 지나니까 슬슬 알겠더라고. 그녀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불행하게도 반대로 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아내에게 빠져들었고 반년쯤 전에는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불만이 심화되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나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어. 콩깍지가 씌워버렸는데 대용품 따위가 어디 있겠냐고. 아, 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내를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지만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나? 상대가 사라진다고 잊힐 문제가 아니야. 난 시련 때문에 죽게 되겠지.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못 견뎌. 아내를 죽일 수 없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이런 두서없는 넋두리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미나미다 슈이치가 술에 취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래고래 떠들어댄 일이 종종 있었다고 나중에 그의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그 친구들이 흉내까지 내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뭐 대강 이렇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날 밤 미나미다 슈이치는 서재문을 안에서 잠근 채 소형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곧장 에스초의 미나미다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만 해도 자신의 아내한테 시련을 당해서 자살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의 동기를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 미나미다의 부친은 전후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한 재산 마련한 남자인데 미나미다 슈이치는 그 재산만 굴리면서 살면 그만인 그런 좋은 팔자였죠. 부모는 죽었고 형제도 없고 귀찮게 구는 친척도 없는 부러운 팔자였습니다. 뭐 지인들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 부부 동반 여행이나 영화 연극 관람을 낙으로 삼았던 터라 이웃들은 영락 없이 금실이 아주 좋고 행복한 부부라고 믿었답니다. 사건 신고가 들어온 게 밤 9시 반이었는데 출동을 해서 부인인 미야코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시 가정부는 어머니가 아파서 오후부터 센주에 있는 집으로 간 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충치가 아프다면서 고토우라라고 하는 근처의 치과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힌 채 뭔가 골똘히 고민에 빠졌다더군요. 부인은 무료해서 거실에서 뜨개질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서재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지요. 이 바깥의 큰 길에서 오토바이 따위의 포금이 곧잘 들려오는 터라 이상한 소리에는 익숙했지만은 그 소리는 뭔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매일 심각하게 우울해하던 것도 마음에 걸려서 서재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안에서 잠겨 있었던 거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른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가서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니까 이 남편이 벌러덩 쓰러져 있고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창에 유리를 깨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미다 슈이치는 검정색 양복을 입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과 후두부가 피범벅이라서 이미 숨이 끊어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나중에 경시청의 감시과 의사가 검시를 했는데 이 미나미다는 소형 권총의 불의를 입안에 넣고 발사했다더군요. 그래서 후두부가 깨져서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관통총상이니까 이 총알이 어딘가에 있어야만 했지요. 실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총알은 한쪽 회벽에 꽂혀 있었습니다. 즉 미나미다는 그 벽 앞에서 서서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서로 짐작되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총의 출처가 문제가 되었죠. 허가를 받고 소지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총은 전쟁 직후 미나미다의 부친이 미국인한테 받은 건데 총알과 함께 책상 서랍 구석에 넣어둔 채 부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밀실에서 일어난 자살인데다가 이 권총이 미나미다의 오른손에 쥐어 있었으니까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자살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했죠. 아무리 의심가는 데가 없는 정황이라도 경찰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살의 동기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부인한테 그걸 물어보는 역할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미나미다 가의 거실에 마주 앉아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미나미다의 열렬한 사랑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야코 씨는 매력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스물여덟 이 미나미다가 빼빼마른 왜소한 몸집의 남자였던 데 비해서 미야코는 제법 키가 크고 풍만한 몸매에 눈이 번쩍 뜨일만한 미인이었습니다. 부인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저는 뭔가 좀 숨기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인의 친구를 알려달라고 해서 차례차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 미나미다의 기묘한 시련 이야기를 들었지요. 다시 한번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그쪽으로 이끌어가 보니까 부인 역시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더군요. 남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남편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저로서는요. 이 미야코 씨가 차가운 여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자가 차갑게 굴었다면 미나미다도 당연히 괴로웠겠다 싶었지요. 자, 이제 자살의 동기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로 자살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병적인 신경의 소유자라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론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시련을 당해서 자살을 한다? 극단적인 인간 심리의 한 예로 보고 소설로 쓰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형사 노릇을 해온 경험을 통해 얻은 감이라는 녀석이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저는 경찰이 이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뗀 뒤에도 짬이 날 때마다 더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은 그렇게 은밀히 공명심을 쫓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나미다가의 이웃 사람들을 탐문할 생각으로 이것저것 지도해 보았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야코 씨를 방문해서 잡담을 나누었지만 여기서도 뭐 하나 끌어낼 것이 없었지요. 미야코 씨는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뒤에 그 넓은 집에서 가정부와 둘이서 조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나미다의 재산은 미야코 씨의 차지가 되었지요. 그 액수가 못해도 삼천만에는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저는 문득 미나미다가 자살 직전에 고토우라라는 근처의 치과에 갔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곳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이 자살할 사람이 굳이 이빨 치료는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미야코 씨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치아가 좋질 않아서 근처에 고토우라 치과 의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 했고 자살 직전에도 미나미다는 이 충치가 심하게 아팠으니 우선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치과에 가지 않았겠느냐고 그녀는 대답을 하더군요. 치과에 갈 때만 해도 아직 자살 결심이 서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지에서 고민하는 사이에 마침내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미묘한 점은 상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토우라 치과는 미나미다의 집 뒤편에 있는 티초의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였어요. 치과 의사 고토우라 씨는 1년쯤 전에 부인을 여의고 아이도 없이 출퇴근하는 간호사와 가정부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흔쯤 먹은 다부진 체격의 남자인데 눈썹이 두껍고 뼈대가 드러난 가무잡잡한 얼굴에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것이 운동으로 다진 듯한 듬직한 체격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미나미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충치의 통증을 읍세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인데 치통 때문만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우울하게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의사는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후 한 석 달 정도를 저는 집요하게 이 사건을 물고 들어줬습니다. 고인의 친구관계는 물론이요 온갖 방면을 다 조사했지요. 고토우라 치과의원에 출입하는 약사나 의료기기점까지 찾아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 케이라는 의료기기점 직원에게서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고토우라 의원의 치료실에 수술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끼워 넣을 머리 받침대 이 머리 받침대 하나만 급히 좀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사건 직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낡은 것과 교체를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낡은 것은 약품 때문에 지저분해져서 버렸다고 하기에 이 교체는 하지 않고 신품만 건네고 왔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이 사소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고토우라 의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가정부에게 낡은 머리 받침대를 버린 적이 있는지 쓰레기통에 그런 물건이 들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 주변을 관리하는 쓰레기차의 인물을 붙들어서 캐묻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머리 받침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토우라 의사가 그 낡은 머리 받침대를 태워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의자의 머리 받침대를 왜 태워야만 했을까?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뭐 상당히 엉뚱한 가설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이 사건에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토우라 씨가 머리 받침대를 태웠다는 상상은 이 가설과 딱 맞아 떨어지기도 했고요. 미야코 씨도 종종 고토우라 의사에게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한 가지 의심을 품었지요. 미야코 씨는 고토우라 의사에게서 난생 처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끝내는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미나미다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치료 의자의 머리 받침대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사실은 이 생각이 확실함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고토우라와 미야코 씨를 점점 더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방 바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훔쳐들은 적도 종종 있었지요. 미나미다가 죽은 지 꼭 석 달째 되던 날 두 사람은 공포를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미야코는 미나미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미나미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고토우라와 마지막 관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자제했을 정도로 말이죠. 간호사 몰래 귓속말을 나누고 애물을 하는 선에서 참다가 바로 그 참는 고통 때문에 끝내는 이 완전 부음질을 할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천만 은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도 커다란 동기였지요. 고토우라가 왜 치료의자에 머리 받침대를 태웠는가 그것은 바로 그 머리 받침대로 총알이 뚫고 나가는 바람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타살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범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다가 총불이를 넣고 발사를 한다. 전혀 불필요한 일인데다가 보통은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따라서 입 안에다가 총을 쑤셔넣고 있는 시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상식을 깬 것이 바로 이 범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는 여러가지 금속기기를 환자의 입 안에다 넣고 치료를 하지요. 그때 환자들은 대부분 눈을 감게 마련입니다. 설령 눈을 뜨고 있다 하더라도 시선의 각도에서 벗어나 아래쪽에서 권총을 가까이 가지고 간 다음 총풀이를 입안에 넣는다면 역시 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는 그냥 얌전히 있겠지요. 그때 재빨리 발사를 하면 됩니다. 그때 간호사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가정부는 적당한 핑계를 대해서 심부름을 보내고 없었습니다. 또 그 문제의 권총은 미야코가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꺼내서 사전에 고토우라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미나미다의 두개골을 관통한 뒤 머리 받침대를 뚫고 바닥에 떨어진 총알을 나중에 미나미다가의 서재벽에 박아 넣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드러운 물건을 대고 쇠망치로 두들긴 것이죠. 이 범죄에는 또 하나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나미다의 집과 치과 의원은 바깥으로 돌아가면 3분이 걸리지만은 뒷문으로 가게 되면 잡초가 무성한 공터를 사이에 두고 바로 코앞에서 마주보고 있었으니까요. 고토우라와 미야코는 밤을 틈타서 뒷문을 통해 치료실의 시체를 미나미다 집에 서재로 옮기고 지문을 닦아낸 권총은 시체 손에 쥐어준 다음 다른 열쇠로 문을 잠갔던 것입니다. 열쇠는 정말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치과의사이다 보니까 미야코를 시켜서 본을 뜨게 해서 똑같은 열쇠 하나를 주저하는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였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 21 22 21 os